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는 어마어마한 천재지비변에 가까운 사태를 맞으면서 별의별 희미한 소문이 많이 들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종교적 위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험의 장면마다 상황을 바꾸어 준 시험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셨어요. 뭘로 붙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이 계속 그 사탄이 교묘하고 지배한 시험을 뭘로 디펜스하던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의 약속을 계속 들이댑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아래 그 언약을 믿고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모든 게 일상적으로 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에 진짜 실력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위기가 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 때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아,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저분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걸림돌의 시간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baba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